수미 언니. 용건 오빠. 오빠. 어머. 된신. 오빠. 된신. 언니, 언니. 안녕하세요. 저 전원일기에 종기네, 서비네, 숙이네 세 측에서 서비네로 나왔던 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떼 좀 봐. 이제 날이 따뜻해. 서비네 장 다렸어? 네. 장골하고 장골은 6천 원씩이래. 일찍 나오시네요. 어서 오세요. 아, 왜 못해. 우리가 뭐 그만이면 뭐잖아. 아이고, 그러니까 5천 원씩 받는 데는 우리 볼 뿐이네. 아이고. 제일 이상해서는 갸 돈 3천 원을 보냈구만. 아이고, 아이고. 벌써 무슨 시기였어. 4호짜리 얼굴도 못 봤다고 하는데. 오늘 같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회장님의 사람들에서는 이제 나이 같은 모습으로 늘 나오는데. 이를테면 배우라기보다는 내 가족 같고 내 가까운 거리에 사는 이웃 같다고 그러나 할까? 내가 보면서도 너무너무 눈물이 나요. 저런 것이 바로 가족들 간에 진실한 사랑이 아닌가. 아이고, 팔자에 없는 구경한 탓에 밤새 새우잠을 잤더니 아이고, 어깨죽지가 다 아파. 아이고, 아이고. 죄 짓고는 못 살겠어. 우리 집 양반이 어디 갔다 늦게 왔냐고 하는데 그냥 턱이 그냥 달달달달 떨려. 저는 선혼일기에 숙이 엄마 역할을 맡았던 김명희라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당신 요 며칠 때 왜 집에만 와요?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거 있어요? 아니, 세상에. 속일 사람이 따로 있지. 결혼하자는 사람 어떻게 속여, 이거 사. 불같이 더운 말에. 불같이 지운 밭에. 아이고, 어? 짠짠. 오늘도 이렇게 오면서 여기 양평 밥 먹듯이, 막말로 밥 먹듯이 오던데. 아, 진짜 보고 싶다. 여기 오면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 그때 그 시절이 30년 전혼일기 끝나고 그리고 만나는 거잖아요. 아,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너무 보고 싶고 꼭 만나고 싶어요. 오빠. 어머. 댄싱. 이게 오늘 웬일이야? 야, 어? 댄싱. 아니야, 아니야. 오늘 웬일이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명희야. 언니, 언니. 아니, 누구야, 누구야. 아유, 세상에. 얼른, 얼른, 얼른.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아유, 세상에. 내가 두부랑 텔레비전 너무 아주 재미있게 잘 보고 있어요. 어머니야. 이게 얼마나 많이냐. 요리를 얼마나 이렇게 재미있게 하시는지. 언니, 언니, 언니. 수고하. 어디 진저리가 많이냐. 아유, 세상에. 안 와보자. 아유, 세상에. 얼마나 많이냐. 아유, 야. 아유, 야. 갈수야. 섭이네, 섭이네. 너 제주도 산다며. 왔다 갔다 안다고 그랬어. 아유, 세상에. 지금 제주도 좋은 거야? 제주도에서 왔지. 어머, 어머, 어머. 뭔데서 왔네. 뭔데서 왔을까? 얼른 앉아라, 앉아라. 저 걸레랑 빨래들 두고 요가서 빨래 터가서 빨래 터가서 빨래들 하고 와. 오빠, 오빠, 여전하셔. 여전하니? 아유, 아유. 아니. 간식거리를 준비하셨대요. 아이고, 아이고. 뭐 커피. 또 컵라면. 바나나, 사과. 워터빵 식빵. 잔뜩 사왔어. 아이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서요. 귤, 귤을. 아, 제주도 귤. 제주도 귤, 제주도 귤. 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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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오케이. 현희 씨 많이 먹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